유리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심리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유리는 일반적으로 투명성, 연약함, 보호 또는 깨지기 쉬운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요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상황과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리 꿈의 다양한 의미를 문원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해석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유리는 투명한 물질로서 무언가를 투과시키고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꿈에서 유리는 흔히 진실이나 숨겨진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를 통해 무언가를 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진실을 파악하려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관련된 상징으로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리는 보호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깨지기 쉽습니다. 꿈 속에서 유리는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보호가 매우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태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의 이러한 속성은 자신의 방어기제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또한 경계와 제한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유리창이나 유리벽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제한된 상황에 갇혀 있거나 특정한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리는 장애물로 작용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꿈은 흔히 변화, 손실 또는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깨진 유리는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거나 끝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붕괴의 목표의 상실 또는 자아의 불안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진 유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유리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특히 유리의 깨짐과 관련된 해석이 자주 등장합니다. 깨진 유리는 불운, 관계의 붕괴 또는 다가오는 위험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유리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꿈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또는 현재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유리와 관련된 꿈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이나 유리그릇이 꿈에 등장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명예나 자존심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며 더러워지거나 깨진 유리는 부정적인 결과나 어려움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유리창을 통해 무언가를 보는 꿈 한 여성이 꿈 속에서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리창이 그녀와 외부 세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어떤 제한이나 경계를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유리창은 그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깨진 유리조각을 줍는 꿈 어떤 남성은 꿈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하나씩 주워모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조각들이 매우 날카로워 자신이 다칠까 걱정했지만 조각들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 깨져버렸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거나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은 그의 감정적 상처나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사례 3 유리잔을 들고 있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유리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잔을 놓고 싶었지만 잔을 떨어뜨리면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책임이나 부담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유리잔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지면 결국 깨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유리 꿈은 종종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을 반영합니다.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유리와 관련된 꿈은 개인의 심리적 연약함, 보호에 대한 욕구 또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진 유리와 관련된 꿈은 내면의 불안감, 상실 또는 불안정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불안정한 요소를 처리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의 투명성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나 유리그릇을 통해 무언가를 보거나 유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꿈은 자기 성찰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나 감정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리와 관련된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는 투명성, 보호, 경계, 그리고 연약함을 상징하며 이 요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반영합니다. 문원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유리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리 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구두가 유리처럼 반짝거리는 꿈 날개짓을 하여 하늘로 날아가되 기분이 좋고 깊은 소식을 듣는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맑은 유리 같은 꿈 정신이 맑아지고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된다 종교의식이나 정성을 드린다 금이 간 유리잔을 얻는 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배우자나 사업 기반에 문제가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깨소금이 유리병에 가득 담겨 있는 꿈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많은 재산과 돈을 모으게 된다 들고 있던 유리가 깨지는 꿈 현실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유리같이 맑아 보이는 꿈 새로운 문명이 해상같이 나타나 빛이 찬란하다 케이키묵은 문화 속에 진리가 보이고 새로운 사업이 한눈에 보인다 복은 파티 유리 그릇 안에 옥처럼 영롱한 꿈 깊은 음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얻어 학문 발달사의 빛을 남긴다 문예작품 창작, 상품 개발, 보물 발굴, 제수대통 등이 있다 오박이 내려 유리창이 깨지는 꿈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두둑을 맞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유리공예로 된 작품이 아름답게 보이는 꿈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한다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작품들을 감상한다 극장, 박람회, 박물관 등을 구경한다 유리 그릇이 화려한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창의성, 감상, 아름다운 꿈 등이 있다 유리 깨지는 꿈, 유리창 깨지는 꿈 자신에게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성공 직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유리 꽃병의 아름다운 조형미로 세련되게 보이는 꿈 지적 분해발달이 향상되고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에서 첫선을 보이게 된다 유리 가게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재수 만점이다 유리관에 든 시체를 보는 꿈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재물이나 일의 성과를 얻게 된다 유리 깨지는 꿈 유리 깨지는 꿈은 흉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분실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핸드폰과 같은 물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 상자 속에 귀금속이 가득 담겨있는 꿈 북이 운명하고 현대판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게 된다 재물, 돈, 재수가 대통하다 유리를 깨는 꿈 오랫동안 공들여서 진행한 일이 막바지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18 유리병에 깨소금이 가득 담겨있는 꿈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많은 재산과 돈을 모으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에 찔려 피가 나는 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기게 되거나 자신이 위험한 일을 처리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유리에 찔리는 꿈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수모를 겪게 되며 돈과 재물에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장 깨지는 꿈 집안의 걱정과 우한이 들끓고 금전적인 손실이나 말썽이 늘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잔을 얻는 꿈 성격이 시원하고 활발한 배우자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창 안으로 밝은 달 덩어리가 들어오는 꿈 자신이 타고난 복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창 안으로 빗방울이 들이치는 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꿈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컵 속에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꿈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날개짓을 한다 달콤한 옛 추억이 되살아난다 유리컵 속에 얼음이 들어있는 꿈 하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유리컵을 선물 받는 꿈 결혼을 했는데 비밀이 있어 초초함을 암시 유리컵을 싸우던 여자의 머리에 내리친 꿈 누군가와 갈등을 깊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꿈입니다 시비가 붙게 되거나 인연이 끊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유리컵을 진여하는 꿈 결혼생활이 불안정하고 사업의 위기가 닥침 처녀가 유리잔을 얻는 꿈 활발하고 시원스러운 배우자를 맞고 금이 간 컵을 얻으면 사업 기반 회담 배우자의 일에 흠이 있거나 완전치 못하다 칼라 유리 구슬을 책상 위에 굴리는 꿈 은혜가 명석해지고 신비하고 우묘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창조 계획 실천 등으로 미래를 살게 한다 풍만한 유리 항아리가 보이는 꿈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 창조 계획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